오후에 저희한테 영트롱 걸그룹 버니버스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버니버스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한 번씩 이름 소개 한번 해주시고 아까 편집을 못 들으신 분들이 진작 딱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니버스의 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니버스 유미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어 저희 파인트곡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보 다시 둘이 자기 내 사랑 노래가 계속 들어오고 아무래도 너무 귀여우면서 섹시하고 이런 좋은 행사나 축제에서 더 즐겁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버니버스를 섭외하거나 연락하기 위해서 공식 페이지나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실 거예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버니버스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오픈이 되거든요 다들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페이스북에 버니버스라고 치시면 되세요 지금 바로 하셨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예hein elaborOW 저희 바로 저희 곡 한번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